안산시 도시 비전 5개의 고속도로, 6개의 철도 노선, 그리고 순환 버스만까지 신안산선 개통과 함께 변화할 안산의 미래를 소개합니다 유니크 스마트 시티 수도권 최대 산학연관 클러스터인 안산 사이언스 밸리를 중심으로 국내 굴지의 플랫폼 기업을 유치해 고부가 가치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언택트 산업을 선도합니다 또 생명력 넘치는 시와호와 사동공원을 배경으로 고품격 생태 주거 공간이 탄생됩니다 영 벨리 원시역과 원공역 주변 Y벨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젊고 강한 첨단 산업의 허브로 조성되어 기업과 청년이 모이는 산업 혁신의 중심이 됩니다 이와 함께 안산시는 수소 시범 도시로서 에너지 신산업의 모범 사례를 제시할 것입니다 트렌디 스퀘어 안산의 중심지, 중암, 호수, 고잔녁 일대가 안산선 지하화로 신구도심의 경계를 없애고 사람이 모이는 브릿지 공간과 초역세권 복화공원으로 재조성되어 젊은 감각을 선도하는 경기 서남부 최고의 문화, 예술, 유행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엑스크로스 플랫폼 인천발 KTX가 정치하는 초지역은 안산과 전국이 만나는 초지역세권으로 거듭날 뿐 아니라 다문화특구, 국제문화센터, 세계음식플랫폼 등 대한민국과 세계가 만나는 국제문화의 중심지로 재탄생됩니다 또한 안산시 대중교통의 혁신을 가져올 안산순환버스망이 신설되면 도시 전역을 편리하고 가깝게 오갈 수 있게 됩니다 오아시스 타운 살맛나는 도시를 강조해온 안산은 선부역과 성포역 주변에 사람중심 생활권을 조성합니다 육아, 교육, 체육, 문화, 녹지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가까이 있어 편리하고 아늑한 거주 환경을 마련하고 도시 재생, 마을 공동체, 문화예술 사업 등 살맛나는 따뜻한 도시를 만들어갑니다 어메니티 레스트 3기 신도시 개발의 장상역과 신길 온천역 주변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 안산의 미래세대를 위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안산읍성과 객사 등 역사유산과 연계한 테마거리 조성 및 자연과 예술이 함께하는 청주 여건을 제공합니다 안산시민의 자부심이 될 프라이드 유 자랑스런 안산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랑스런 안산시민의 자랑스런 안산시민의 자랑스런 안산시